엄마 품에 안기면 또 안 울지 잘 자네 내가 한번 안아볼까? 더 깨려나? 아니 오빠 저게 남자들의 저기 이게 이렇게 한다니까? 저게 남자들이 처음 안올 때 그 자세한 길이 빼고 여기를 먼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목 밟니 이렇게 목 밟니 아까 이렇게 목 밟니 절어주세요 앉아보세요 팔 내리 팔 내리 팔 내리 아이고 그렇지 입 붙어지면서 아니 아니 파를 받쳐야지 저기 저쪽에 어딜요 어딜 받쳐야 여기를 이렇게 받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목 뒤를? 봐봐 어 쳐다본다 어머어머 그러면 검사하고 응 주사 맞으면 되는 거지 네 주사 맞아? 어떻게 또 울겠네 어 얘 발 움직인다 발볼래? 발 봤어요? 발이 계속 움직여 발이 이렇게 크지? 맞죠 에잉 갈까요? 아,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... 아, 부러워 아, 진짜 잘 앉네, 오빠. 처음 이렇게 앉는데 시작이다 이제 처음인데, 응? 떨떨떨하겠다 동국이 안녕하십니까 네, 들어가요 네,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여기 수첩 좀 주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, 아프겠다 부자 바늘도 처음이고 팔 다 꺼내야 되죠? 네 사실 엄마도 처음이고 응 아이도 처음인 거야 아빠도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고 다 처음 접종하고요 접종 계획표는 아기 수첩에 있는 거죠? 앞으로에 찍혀있고 다음 접종은 10월 23일 아, 네 그때 무슨 접종하는 건지도 적혀있나요, 다? 네 아, 이렇게? 이렇게? 아,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겠습니다 야, 엄청나 접종이 맞아야 될 게 앞으로 오 눈이 어쩜 저렇게 커 네 근데 너무 잘생겼다 어느 쪽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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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아, 이렇게? 네 돌리겠습니다 네 아, 아픈 거 알아 아유, 그래 아, 괜찮아요 그래서 팔꿈치 밑에 조금 잡아주시고 어떡해, 나 못 봐 어, 뭐, 지금 뭐야? 뭐, 뭐야 지금? 불주사 진짜? 어떡해 네, 여러 번 찍히는 거 있잖아요 어머, 어머 몇 번을 나 두 번, 두 번 한 번 더 찍을게요 아유, 괜찮으세요 한 번 더 아유, 잘 안 드세요 아유, 아파요 아유, 아파 아유, 아파 오, 근데 많이 안 온다 생각보다 저기 뭐, 이거 뭐 안 붙여도 돼요? 네, 네, 이렇게 다 말리셔야 돼요 그냥 말려야 돼요? 오 오 괜찮아요 잘했어요 눈물 흘리는 거 같고 눈물 흘렸어? 응 응 응 응 응 이제 통 시작이다, 주사관 주사 시작이야 너 이거 봐봐라 너 앞으로 봐 20개 더 맞아야 돼 아, 진짜 본다 아빠 하지마요 너는 이제 큰일 났다며 이걸 다 맞아야 돼 와, 너무 심하다 우와 내 수막년부터 다 있네 B형 간형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다들 다 따가야 돼 보전이 몇 일이믄 목소리로 사실은 정말 ris기